전 이번 세계대회에 꼭 우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말고 이제 앞길을 잘 봐 길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말도 안 돼 분명 고장 났던 폰인데 발신자가 너야 아이가 없다고요? 그게 혈액검사는 임신인데 이상한데요 그건 그냥 사고였어 사고는 갑자기 임신이 된 게 사고였지 이 불안을 키운 망상이지 괜찮으세요? 제발 돌리세요? 최사연씨! 최사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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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사연씨